자, 썸타다 이벤트 진행을 합니다. 자, 스타벅스 100만 원 충전했고요. 만 원에서 3만 원까지 한 번의 직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요. 내가 오늘 먹은 점심 메뉴를 댓글로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삼겹살, 부대찌개, 칼국수 적어주시면 제가 오늘 그 중에서 먹고 싶은 메뉴를 선정해서 그분께 스타벅스 만 원에서 3만 원 사이로 랜덤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썸타다 진대표입니다. 음, 여기는 또 이제 저희 야외 주차장이나 외부 주차장이에요. 외부 주차장인데 또 실내에 이렇게 또 차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또 갑자기 오늘 또 비 오고 하는데 어, 막 뭐 패딩 꺼내고 나서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는데 오늘은요. 오늘 제가 여기 왜 나왔냐면 이벤트 아닌 이벤트 약간 오늘 판매할 차량 구입 가격이 99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아, 99만 원. 와, 벌써 나 옆에 보인 소렌토일까? 99만 원. 예, 여기 또 카니발도 있네요. 여기서 뭘 99만 원에 드릴까? 자, 뭐 이런 거 99만 원에 드리면 아, 내가 바른다고 좋긴 하지만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제가 잠깐 보여주실래요? 예, 요 차량 사실 뭐 유명한 차량이잖아요. 예, 한때 이제 NF, 뭐 로체 이렇게 SM 딱 나왔을 때 그냥 싹 휩쓸었던 예, 그 차량인데 사실 이 차량을 거의 이 매입 가격이 뭐 한 상품화까지 해서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매입을 했던 차량인데 차 상태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좀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섣부르게 이렇게 주인을 찾지 못했던 그런 차량인데 그냥 오늘 제가 그냥 시원하게 99만 원에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차 상태 정말 좋거든요. 차 상태 정말 좋은데 뭐 사실은 뭐 이런 차량들은 예, 샀다가 예, 뭐 1, 2년 타고 팔아도 손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혹시 몰라서 폐차 알아봤더니 폐차도 한 98, 90만 원 나올 거야. 그 중 나오는데 그냥 99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M7입니다. SM7, SM5 아니고요. SM7 모델입니다. 자, 99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 SM7 보여드릴게요. 자, 반갑습니다. 자, 섬탑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르노 삼성의 SM7 모델 준비했습니다. 뭐 거의 삼성에서 대히트작. 네, SM5, SM7, 2 모델 다. 굉장히 좀 히트를 쳤던 그런 모델이고 내구성이 정말 정말 좋죠. 그래서 일본 니산하고 합착해서 이제 차량이 만들어졌는데 사실 내구성 뭐 차량이 현재 뭐 디자인도 참 좋고요. 연비는 조금, 연비는 좀 들어갑니다. 그런 거 제외하고는 사실은 승차감도 굉장히 좋고. 요 금액대 또 요런 차 요런 차 안 나옵니다. 자, 거의 뭐 사실 그냥 이벤트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최초 등록은요. 2005년에 등록을 했어요. 제가 3월 달에 등록을 했고 주행거리는 현재 13만 8천 킬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오일류에서는요. 성공상 올 양호 받았고요. 사고률에 있어서는요. 이제 무사고인데 단순 교환이 내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좌우 헨다, 본네트, 라디에이트까지 이렇게 교환된 모델이고 뭐 사실 큰 의미가 없죠. 요런 차량들 뭐 사실 뭐 사고 있다고 99만 원이니까. 자,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SM7 3.5 알리 등급도 좋아요. 알리 등급의 차량. 자, 99만 원에 준비한 차량 차량 상태가 어떨지 차량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차량 전면부 모습 보여주시면 자, 외관 컬러는 블랙이고요. 이게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차 상태가 좀 별로일 거다 생각을 하실 텐데 생각 이상으로 차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일단 라이트 잘 나오고요. 뭐 지금 왼쪽에는 정말 깔끔하게 잘 나오고 오른쪽에 살짝 라이트 백화현상 정도는 진행이 되었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보기 싫을 정도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SM5 모델이 아니고 저기도 SM5 하나인데 SM7 모델이요. 그러면 승차감 정말 좋죠. 이 차량 승차감 정말 좋고 측면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면 휠도 예쁘게 잘 해놨죠. 휠도 예쁘게 잘 해놨고 이게 무엇보다도 실내 시트가 정말 잘 해놨어요. 여기가 좀 어두워가지고 실내 시트도 이렇게 따로 작업을 하신 것 같아. 이게 실내가 이렇게 보시면 베이지잖아요. 베이지인데 실내를 검정색으로 이렇게 다 신품으로 시트까지도 작업을 해놓은 차량입니다. 상단에는 이렇게 썬루프도 썬루프도 종이도 있고 뒤에 봐봐. 안전벨트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베이지인데 실내 시트가 검정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 05년식일 수 없는 정도의 컨디션이에요. 시트 가격만 해도 이게 넷짝 다 하면 제가 알기로는 5,60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진짜 깔끔하거든요. 타이어 상태 볼까요 그래도? 타이어. 타이어 뒤쪽 괜찮아요. 4,50% 됐고 앞쪽도 앞쪽 타이어 좋네. 사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엔진오일 정도만 교환해서 타시면 참 좋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내가 운전연수용으로 차가 좀 필요한다거나 뭐 간단하게 뭐 차량이 없어서 뭐 신차 계약했는데 차가 필요하시거나 혹은 뭐 어떤 이유든 차가 필요하신 분들은 진짜 부담 없잖아요. 진짜 부담 없는 그러니까 뭐 주행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사각보와서 기름값 많이 나오는데 좀 걱정하시는데 뭐 주행은 부담 없는 선에서 샀다 나중에 뭐 처리해도 어찌 됐건 손해보는 차는 아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디자인도 좋죠. 뒤쪽에 또 SM5도 한대 있는데 요것도 뭐 또 안 팔려버리면 또 이제 또 이벤트성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트렁크 공간도 아주 넓죠. 트렁크 공간도 아주 넓고 상태로 좋습니다. 자 99만원입니다. 99만원 99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SM7 이벤트에요. 이벤트 물론 더 좋은 금액이 드리면 좋겠지만 사실 뭐 시세는 한 200에서 250만원 대까지도 팔아도 충분히 어 되게 그런 차량인데 그냥 예 또 이제 저희 이벤트도 또 하고 뭐도 하고 해야죠.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 들어왔는데 와 진짜 조용하다. 엔진 상태 좋고 시트 상태도 너무 좋고 메모리 시트도 있어 메모리 시트 윈도우 버튼 주이기 port 트렁크 버튼 있을 거고 시트 지원отрань 시트 들어갈 거고요 어 핸들 보여주시면 위쪽에 또 우드 핸들입니다. 우드 스타일로 핸들 보시면 되고 지금 엔진 한 번 가면 아주 묵직합니다 차가 자 상단에는요 이렇게 썬루프도 적용되어 있어요 썬루프도 적용되어 있고 작동 잘 돼요 시트 진짜 보여주시면 시트 너무 깔끔해 깔끔하고 위에도 쿠션 같은 것도 해주셨고 자 이렇게 내비게이션도 있고 후방카메라 후방카메라도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에어컨 버튼들 자 그리고 이렇게 각종 공조기 버튼들 에어컨 버튼들 다 있고 CD플레이어 아래쪽에 이렇게 열선 시트 열선 시트도 어 열선 시트도 없다 키도 이렇게 카드키 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르노 삼성의 SM7 자 99만원에 판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SM7 저희도 이벤트 차량입니다 99만원 함께 했고요 자 마음에 드신다면 대표번호 연락 주셔가지고요 뭐 탁송거래 하셔도 되고 오셔서 가져가셔도 되고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썸타라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홉수한